안녕하세요. 봄스공방의 봄스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봄스공방을 운영중이며 공예와 쏘잉 강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직선 밖기만 할 줄 아는 초보라도 쉽고 빠르고 멋지게 기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효과 소품을 쉽게 만들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어른, 아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헤어밴드와 실고부를 이용한 스모킹 기법을 배우며 쉽고 빠르게 바이어스 재단하고 만드는 방법 접어박기 하는 방법 노루바를 이용해 풀을 만드는 방법 가정용 공업용 배송줄이 있다면 오보룩이 없어도 걱정 마세요. 오보룩이 없어도 시접 정리 마감하는 방법까지 이번 클래스에 다 담았답니다. 기법을 스틱 하신다면 허리나 소맷단 등 여러 곳에 응용 가능하며 초보라도 옷 만드는 게 즐거워진답니다. 만들기 쉽고 편하면서 우아하고 멋스러운 헤어밴드와 원피스, 봄스와 함께 만들어봐요. 그럼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